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우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펜 오늘의 이벤트는 브롤볼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중앙에서 치열한 교전이 있었고 우리 팀이 드립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전진 끝을 그대로 받아서 중앙부로 드립을 해서 올라갑니다 골! 그대로 슛! 1대5로 앞서갑니다 중앙부로 그대로 치탑니다 2대5 2대 모두 고구마가 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